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가장 좋은 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낮은 당 함량과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어 혈당 상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블루베리에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딸기 딸기도 낮은 당 함량과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. 또한 딸기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와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아보카도는 또한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체리 체리에는 낮은 당 함량과 높은 항산화물질 함량이 있어 혈당 조절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체리에는 항량증 효과가 있는 난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자몽 자몽은 당이 적고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자몽에는 항산화물질과 항량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복숭아, 오렌지, 애플망고 등도 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의 신체 반응과 혈당 관리 상황에 따라 다른 과일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식이요법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